오늘의 책, 대런 아세모글루, 그리고 사이먼 존슨이 함께 쓴 권력과 진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은 저희 성공예감 가족이죠. 매주 화요일 원타계 기자들 K에 함께하고 있는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제목만 보시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권력과 진보라는 책 제목. 정치학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에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경제 책이고 경제 사적인 책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이 예전에 쓴 책이 훨씬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도 사실은 경제 분석을 한 책인데 제목 자체는 정치학 책 같죠.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뭔가 기술의 발전.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달.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좌우 아닙니다. 네. 좌우 그런 거 아니고요. 좌우 아니고요. 원체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나 해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기술에 관한 책이고. 그런데 이 책의 저자. 특히 대런 아세모글로. 이 아세가 그 에이스 그 뜻이기도 하더라고요. 대런 아세모글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책으로도 그런데 MIT에서도 가장 석좌 교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고 지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이 실은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학자와 함께 쓴 책인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제학계에서 일대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국가는 실패하고 어떤 국가는 성공하는가. 경제적인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왜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제일 재미있는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비유를 하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데 이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교수가 테드에 출연해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일 앞 사진이 이거였습니다. 나사가 찍은 지구 사진. 그 중에서도 한반도 사진입니다. 아 그 야경. 네. 한반도 중에서도 밤 사진. 네. 밤 사진. 네.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사진을 보면 남쪽은 정말 밝습니다. 휘황찬란해요. 밝아요. 불빛이 엄청 많죠. 그런데 북쪽은 까맣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육지와 바다에 구분이 안 갑니다. 까마니까. 이걸 보고 테드 강연 보면 재미있는데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북한은 왜 이렇게 까맣을까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촛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기보다. 그래서 이런 걸까요? 농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걸 한반도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나라, 지금은 두 나라지만 처음 초기 조건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일제 식민지였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음에 서로 다른 체제가 들어섰을 뿐이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한 격차, 한쪽은 휘황찬란하고 한쪽은 캄캄한 암흑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국가는 왜 실패하고 어떤 국가는 왜 성공하는가? 다양한 이유들을 막 설명하는데 이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사적 소유를 확실히 확립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발명한 것을 뺏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이 결국은 혁신이 결국은 세상을 진보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독재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 지체된다. 그러니까 좀 더 포용적으로 우리가 만든 성과물을 충실하게 나누는 제도 역시 중요한데 만약에 나누는 제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가져가는 사회가 설계돼 있으면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미국 부자랑 멕시코 부자를 비교합니다. 미국 부자는 빌게이츠고요. 멕시코 부자는 멕시코 재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빌게이츠는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많은 쓸모를 주면서 본인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멕시코의 부자는 시장을 독점해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국가의 흥망성쇄를 결정한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테란 에스모글루스의 전, 직전에 가장 유명했던 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권력과 진보 이 책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키워드 하나씩 들어볼게요. 오늘의 책!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이 쓴 권력과 진보.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그저그런 자동화. 그저그런 자동화. 사실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도 하나의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 라인에서 하루에 천 대 이상이 생산이 되기도 하고 그 자동화 라인 덕분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저그런 자동화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거기서 그저그런이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책에서 거기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관점이 느껴지죠. 자동화, 기술 혁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그저그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야기를 이쪽으로 넘겨오려면 하나의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사적 소유가 중요하고 국가가 철저히 이걸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때 기술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썼을 때 기술은 진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핵심 인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안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진보 그 자체가 진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막 생산되고 빅테크 기업이 막 나오는데 이거 일부가 가져가죠. 그리고 일단 한 번 빅테크 기업이 들어서고 나면 그래서 한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측면에서 보자면 뭔가 좀 위험하다 싶은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기술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큰 틀에서 보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찬양했던 기술이 특정 조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건대 기술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지금 기술 그 자체를 찬양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깊게 자리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저 그런 자동화도 그런 문제의식의 일환인 겁니다. 그저 그렇다라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 엄청나다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자동화 아니면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급격히 높여왔습니다. 이를테면 산업혁명 시대의 방적기라는 것. 산업혁명 시대의 방적기는 그 전에 400명이 생산하던 걸 기계 하나가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400배 높아지는 거죠.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목화 시장이 미국이 한때 목화 시장을 장악했는데 면화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명기라는 기계가 발명되고 나서 그 뒤에 목화 씨와 솜을 분리하는 작업이 자동화됐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790년대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생산성이 한 20배 높아지고 그 뒤에 20년이 지나니까 거기서부터 5배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생산성이 100배 높아진 거예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새로운 기계가 불러왔습니다. 그때 기계 자체는 분명히 생산성의 향상이 그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었고 동시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미국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시대, 미국의 시대가 열리죠. 그때 사실은 처음에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한 1910년대 한 해에 한 1,000대, 2,000대 이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만에 150만 대 그러니까 만 대도 생산 못했는데 몇십 년 만에 150만 대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생산성이 향상되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 전개 사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혁신과 지금의 혁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자동화되고 있는 것들,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ATM 기계, 이거 24시간 돌아가서 편리하고 사람 대신 기계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더 편리해지고 거의 모든 일이 지금 가능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구에 앉아서 내가 직원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던 거에 비해서 ATM을 쓰는 게 더 편리한가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엄청나게 편리해졌다. 시간상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기다림도 좀 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계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ARS 응답, 기업의 분량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다 상담원이 받았어요. 지금 다 기계가 받죠. 그런데 기계와 씨름할 때 씨름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상담원을 찾아서 가는 길이 멀죠. 일단 기다려야 돼요. 전화하면 네, 이 전화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뭘 원하시면 몇 번, 뭘 원하시면 몇 번 한참 뒤에 상담원은 0번 이렇게 말하죠. 상담원 눌러도 어떤 상담입니까? 이 상담, 이 상담, 이 상담 계속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사람을 안 쓰게 됐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는 있겠으나 쓰는 사람 입장에서 편한가요? 답답하죠. 아니면 마트에 가서 요즘은 보면 자기가 스스로 바코드 찍고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역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편해졌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자동화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쿠팡 한번 생각해 보시죠. 쿠팡의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감시받는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달할 것을 한 90% 이상 배달하지 못하면 그런 실적이 누적되면, 그러니까 배당된 물량을 제대로 소환하지 못하면 이 구역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기사들이 해요. 도달율 내지 이런 측정 지표. 그리고 창고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계산했어요. 라고 숫자를 딱 내밀면서. 근데 왜 당신이 이만큼 못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주세요. 이런 종류의 점점 더 노동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자동화 내지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생산 과정의 시스템적인 관리. 이것이 물론 혁신이긴 하고, 그것이 어쩌면 어떤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였기도 한데, 그것이 정말 대단한 생산성의 향상. 그래서 이 자동화가 정말 대단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이를테면 이걸 사람이 했으면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다면 사람의 사회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조금 더 친절하게 대응해 줄 수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을 헤아려 줄 수도 있는데, 기계는 자동화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자동화가 아닐 수 있는 자동화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편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미도 줄이고,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 높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하는 거지만,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기계만 그래서 의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 어느 지점에 가면 생산성에도 한계가 온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기업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업들의 움직임에서도? 맞습니다. 기업들이 당연히 이 자동화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자동화인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자동화를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기업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마존, 쿠팡 말고 아마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존과 쿠팡의 기업 경영 방식은 비슷할 텐데, 아마존의 경우에 끊임없이 이렇게 노동 효율화, 사실은 이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내가 로봇이 된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의 자동화, 아니면 노동을 타이트하게 감시하는 이 작업이, 인간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재해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아마존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이 책에도 등장하는 통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조금의 절감이 결국 빅테크 기업의 플라이휠이라고 말하는, 점점 돌아가다 보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그 작용을 점점 더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비용이 됐고,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 이 자동화를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거의 모든 기업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원가 경쟁이 분명히 치열한 시대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기업에게 충분히 변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가를 줄일 방법들을 생각하고, 노동력을 줄이는 게 원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종류의 노동 절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가 과거에 그냥 누리던 것들, 조금의 더 휴식, 아니면 핸드폰 한번 볼 시간, 아니면 중간중간에 내가 스스로 업무를 짜서 그 내 리듬에 맞춰서 일하던 것들이 다 회사가 원하는 리듬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러면서 회사를 위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책에서 말하기에는 노동자가 가지고 있던 지대를 사용자에게로, 기업에게로 옮기는 절차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가져갈 몫을 계속해서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수렴이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일자리의 수도 줄어들고, 시간당 받는 임금도 통제를 받게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좀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대성당과 철도. 대성당과 철도,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기술의 발전은 그때부터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풍차, 물레방아 이런 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봐서는 별게 아닌데, 당시에는 그게 또 어마어마한 발전이었겠죠? 그렇죠. 물레방아 같은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을 무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차 같은 건 바람이 해주는 것이고. 바람과 물의 낙수, 이걸 이용해서. 사람이 한 10명, 20명이 할 일을 이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세하면 모든 것이 멈춰진 시대, 발전이 없는 시대, 르네상스 오기 전까지는 뭔가 멈춰있는 시대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아세모글루가 실증 데이터로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종류의 생산성의 향상이 여러 도구들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이렇게 기억되느냐. 이 생산성의 향상을 거의 대부분을 특정 집단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성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대성당이 엄청 많죠. 우리 유럽에 가면 대성당 구경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당이 하나면 대성당. 네, 이거 짓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이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중세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흑사병이 돌면 전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사망하고. 그럴 정도로 보건 위생도 열악한 상태인데. 이 거대한, 지금 봐도 거대한 이 대성당들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생산성 향상의 거의 대부분을 이 교회들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책에 보면 그런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프랑스에서 1100년에서 1250년 사이에 총 산출의 20%가량이 종교 건축물을 짓는 데 쓰인 걸로 추정된다.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산출량 외에 거의 모든 것이 종교 건축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성당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집결되던 그 사회의 모순. 그 중세시대, 유럽 중세의 모순이 집결되는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철도는요? 대성당과 철도? 철도는 좀 다릅니다. 철도라는 것은 처음에 이 철도가 생기면 기차와 관련 산업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철도를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하겠죠. 재련 산업, 철강 산업 굉장히 발전하고. 사실 철도가 기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표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플랫폼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그 외에 철도에서부터 다른 곳까지 운송해주는 또 다른 운송시설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철도가 있으니까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상품을 멀리까지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도 발달하고 각종 가구, 기타 산업들이 다 같이,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다 같이 급격히 일어나는 거죠. 철도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빨리 가는 도구가 아니고 산업혁명을 정말 촉진시키고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어떤 도구였던 거죠. 기술의 발전이 산업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이 있었던 철도를 비유로 뽑아주신 거고요. 다만 철도는 그런 역할만, 기차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산업혁명을 했던 영국에서의 얘기고. 반대로 인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철도는 어떤 역할이었나. 물론 철도는 인도에서도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무엇이 더 빨리 가느냐. 인도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근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뭄도 있고 기후 재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식량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준다면 좋을 텐데 식민지 시기 동안에는 어디서 기근이 일어나도 이 기차를 가지고 식량을 이동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그것이 큰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에서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면, 식민지 시대는 우리도 기억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집회와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격렬하게. 네. 봉기가 일어나면 이 철도가 경찰을 실어나르는 수단이 됩니다. 치안을 실어나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을 뿐이죠. 그럼 철도는 인도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식민지 인도 사람들에게. 특히 인도. 네. 식민지 인도 사람들에게 억압을 실어나르는 수단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어날라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차와 철도라는 것이 어떤 한 측면에서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류를 진보로 이끄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철도가 약간 자원을 약탈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억압을 실어오는 수단이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 양 곁에서. 또 다른 키워드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다음 키워드는 생산성의 밴드웨건. 사실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 이른바 밴드를 치고 박단이 지나가면 그 뒤를 우르르 누군가 많이들 따라가게 되는 그런 풍악을 올리는 효과를 말하는데 생산성의 밴드웨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뭔가 따라 붙는 효과들이 더 커진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밴드웨건이라는 말이 저도 지금도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 스마트폰 얘기할 때 밴드웨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나 혼자 쓰면 나 혼자 가지고 노는 계산기에 불과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틱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 효과는 극대화돼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기기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 기계 이상의 여러 가지가 모이면 더 효과가 커지는 그런 효과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텐데 생산성의 밴드웨건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업들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400명이 필요하던 작업을 이 기계 하나와 사람 한 두세 명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생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400명이 하루 걸려 생산하던 걸 이 기계가 한 번에 생산할 수 있으면 기계도 두 대, 세 대 갖다 놓고 싶을 것이고 생산량도 늘리고 싶을 것이고 생산량을 늘린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한 10명 내지 20명이 하던 일이라 손쳐도 생산량이 100배로 늘어나면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력은 10분의 1, 2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 될 수 있지만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그러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로봇화, 자동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여기에 있거든요. 현대차가 생산하는, 지금은 조금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만 최근 한 20, 30년 동안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었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드, 1910년대 포드와 GM이 급격히 팽창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1900년에 한 1,000대, 2,000대 정도, 2,000대, 3,000대 이 정도 생산하던 이 회사들이 20년이 지나면 각각 연 150만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배라고 해야 되죠? 셀 수 없이만큼 생산성이 확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몇백 배, 몇백 배 많은 차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기계를 많이 쓰고 그래서 노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선쳐도 결론적으로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고용해야 되고 사람이 정상적이어보이고 알코올 중독자만 아닌 것 같으면 계속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그 많은 노동자로도 더 많은 노동자가 계속해서 필요하거든요.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서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 결국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면목 임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로 보이는 임금이 아니고 실질 임금.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실질 임금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임금이 늘어난다가 아니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생산성의 밴드 외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아세모 골루가 보기에 진보라는 것은 생산성의 밴드 외관 효과가 있어야 진보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사람들의 삶의 질이 폭넓게 개선이 될 때 그게 생산성의 밴드 외관이 있는 것이고 이 효과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 과거의 포드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많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의미도 같이 가져와야 한다. 그걸 생산성의 밴드 외관 효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도 최근에는 테슬라까지도 특히 자동화의 상징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 테슬라가 처음에는 자동화를 극단까지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도요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자동차 분야야말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생산을 해보니까 자동화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와 자동화 사이에 인간이 유연하게 그 작업 사이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생산성이 극대화되지 않더라는 거고 이걸 일본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GM 공장, 프리몬테 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GM이 팔았어요. 토요타에 팔았는데 토요타도 처음에는 이게 생산성이 별로 안 나왔는데 본국에서 했던,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으로 로봇과 로봇 사이 자동화 사이를 적극적으로 사람을 써서 개입을 시켜서 좀 더 유연하게 했더니 생산성이 극대화돼서 미국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자동차 공장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자체가 생산성의 극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생산성의 밴드 외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생산성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 이 최선이 아닐 뿐 아니라 사람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고도의 노동을 좀 더 판단을 해가면서 하는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때 아니면 그 과정을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원활하게 만들어줄 때 그때 생산성의 밴드 외관 효과도 나고 기업의 성과도 더 나아지더라 라는 걸 자동차 산업에서는 확인한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실패로 돌아가던 케이스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좀 높이려고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어? 이게 기대만큼 아닌데? 책에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 얘기를 들어요. 운하? 네.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이죠. 페르디낭 드레셉스라는 프랑스인이 사실은 지중해와 아랍을 연결하는 바로 그 스웨즈 운하로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 뒤에 파나마 운하에도 도전을 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그 사이에 배가 다닐 수 있는 길, 육지거든요. 가늘지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과거에 이 사람이 스웨즈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비전이 지배적인 비전,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이 되어서 그 사업도 진행하는데 엄청난 파국으로 갑니다. 과거에 어떤 기술적인 방식을 고집하다가 당시에 투자 금액을 대부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운하를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동시에 프랑스 사람이 건축 과정에서 5천 명이 죽고요. 서인도 제도 노동자들, 거의 노예에 가까웠던 사람들 1만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나중에 미국이 직접 들어와서 결국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내지 그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산을 다 깎아서 수문 없는 종류의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수문이 없는 운하를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이 정도만 파면 될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 파가지고는 10분의 1도 운하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공적이었던 이 사람의 비전을 믿었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방식을 지지했고 그러면서 재앙적인 결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도 목숨을 많이 잃었고 돈도 많이 잃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완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앞선 성공 사례가 결코 그 뒤에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의 발전하면 또 최근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AI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일단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진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임금, 생활 수준이든 아니면 그 기계를 쓰므로서 만족감이든 아까 그 생산성의 밴드웨건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진일보하는 기술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종류의 경험이 가능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노동을 줄여야 한다라는 수단으로서 자동화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종류의 비전이 굉장히 지배적인 비전이다. 지배적인 비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배적인 비전이 됨으로써 사람의 노동이 어쩌면 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도 그저 그런 자동화라는 표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는 자동화 내지는 AI를 사용했다는 서비스들이 아직은 대단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채찌PT, 지금 혁신의 총화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고 앞으로는 더 개선될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물음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 사람이 거짓말을 질문했을 때 그 말이 거짓말인지 못 알아차린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같은 답을 찾아내서 해줘야 되니 모릅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자꾸 전달해 주는 이런 종류의 버그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경로의 상황상 고쳐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쓸 때 이거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완전히 100% 신뢰하면서 쓰기는 채찌PT조차도 어려움이 있고 ARS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ATM 기계도 아니면 마트에 가서 쓰는 그런 기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을 줄이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을 로봇 취급한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사례에서도 쿠팡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도 아니면 물건을 삼아 있어서도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까지 쓸모없진 않다. 상담을 할 때 아니면 상품을 추천할 때 아니면 뭔가를 판매해야 될 때 계산해야 될 때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다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최적화된 다른 해답이 있을 만큼 인간이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자동화가 아니면 AI를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산출물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실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아세모글루라는 학자는 절대 좌파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에서도 봐도 사적 소유, 이걸 국가가 확립해준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기술이 중요하고 결국은 생산성의 향상이 중요하다. 결국은 굉장히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 있는 그 얘기에 본질적으로 부합하는 얘기를 하면서 실증적인 증거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기술이 좀 이상한 겁니다. 기술이 기술 자체의 혁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 회사 자체에 대한 추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지는 현상으로 가는 와중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혹은 사람의 노동이 주변화되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거나 하고 우리는 점점 더 좀 더 그렇게 질이 나아지지 않은 서비스를 그냥 대충 만족하면서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키워드 들어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다음 키워드 공유된 번영 방금 서영민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불평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당연히 자본계층 자본가 기업들은 그걸 누리는 게 더 많은 거고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이게 좀 야속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빼앗기는 게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번영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약간 운동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법론이 좀 오호해지는 지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최선인가 기술을 지금처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이 부분을 꼭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된 번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에 비해서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그럼요.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죠. 계급도 없죠. 저희는. 여전에 만약에 제가 노비로 태어났으면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일 테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세상은 분명히 진보했습니다. 이 진보를 분명히 기술이 가져온 거예요. 산업혁명이 가져왔고 미국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가 열리면서 점 더 자본주의의 확실한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 기술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이 저명한 학자가 보기에는 그 과정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업혁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부를 가져왔고 생산성이 급격한 향상을 가져오긴 했지만 산업혁명 첫 100년 동안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접기 400배의 양을 생산해냈고 더 많은 부가 급격하게 100년 동안 영국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으로만 빨려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가 계속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누리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베풀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 지점의 러다이트 운동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종류의 운동도 있었습니다. 기계 부수는 운동. 자동화 기계를 때려 부수자 그런 운동이었죠. 저 기계가 나를 실업자로 만들었어. 굉장히 퇴행적으로 느껴진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사형당할 뻔도 하고 이 운동이 철저하게 진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발, 참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종류의 반발이 길항 권력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초기 단계에서 급격히 생산성을 높이지만 이 부가 충분히 분배되지 않는데 길항 권력이라는 것이 충분히 생겼을 때 그때 이 부가 분배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과정은 좀 더 이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이 기계가 처음에 산업혁명 초기에 이렇게 기계가 막 보급이 되면서 젊은 남자 육체 노동이 크게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여성도 고용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동입니다. 기계가 너무 크고 이 기계 사이사이를 움직이면서 이동해야 되니까 몸이 작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들이 자동화 기계 사이에서 자의적이든 아니든 일을 했었다고 하죠. 아이들을 고용하니 당연히 임금이 늘어날 필요가 없죠. 점점 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그 사람들을 그냥 불러다가 쓰면 되고 많은 임금을 줄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축적은 자본가들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거죠. 그 상황의 문제점을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났었죠.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표권도 확립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뒤에 보면 사실은 냉전이라는 중간도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빨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자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타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몫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졌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쿠즈넷스, 사이먼 쿠즈넷스라는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GDP라는 걸 발명해냈어요. 그런데 GDP라는 걸 발명해냈다는 말은 그전에는 국가의 총 생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는데 이 쿠즈넷스가 GDP라는 걸 발명해내고 난 뒤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대공황 시기에 생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이 블루칼라 노동자였다.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소득이 없다 보니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공황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층계층에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뉴딜이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길한 권력적인 정치 권력 혹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에 불평등하던 파이가 점점 더 고르게 분배되게 됐다는 겁니다.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노동 수요가 많은데 노동 공급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임금이 점점 늘어나는 종류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절대 자본가들이 나눠준 게 아니다. 기업이 나눠준 게 아니다. 길한 권력이 있을 때 건강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포용적인 성장, 공유되는 붐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바로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민주주의가 무너지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중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둘씩 기술의 발전이 이어져 온 과정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최근의 일입니까? 기술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얘기고 불평등 얘기도 분배이긴 하지만 결국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 내부의 얘기라면 지금부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아세무 근류를 요즘은 정치학자라고도 불류합니다. 정치, 경제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를 어떻게 감시하는지 노동자뿐만 아니고 전 14억 인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CCTV와 거대한 네트워크 망으로 다 감시를 하는 DNA도 요즘은 다 뽑아내고 안면 인식과 CCTV의 목소리도 나와서 목소리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지 특히 신장 위구르를 감시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거든요, 중국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 차원에서 기술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라. 중국만 그렇게 쓰냐. 러시아는, 심지어 사우디는. 권위주의 국가들은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감시하는 방향으로 쓴다는 겁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는 자국에 입국하려면 지문 정보를 다 등록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기술을 민주주의가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쓰는 이런 풍토가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 굉장히 풍배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부가 아니고 사실 지구상에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권위주의 국가가 더 많습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고 아프리카 나라들도 절대 다수가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런데 기술이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민주주의로 진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빅테크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라든지 어떤 미디어 역할이나 포털 역할을 하는 기업들 그럼 그 빅테크 기업들은 사람들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참여 민주주의가 강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기도 한다고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이런 겁니다. 앞에 말했던 감시 같은 걸 보면 일단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로 들어서면 기술이 민주주의를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 예전과 달리 굉장히 극우적인 목소리를 가진 정치적인 지형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직권도 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당수의 분포도로 극우 정당을 직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의 역량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 좋아요 클릭하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권력이 되어버리죠. 저희도 한 번씩 제 기사나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의 반응을 측정하려고 하면 좋아요가 몇 개인지 댓글이 몇 개인지 조회수가 몇 개인지 이거 봐야 됩니다. 구독자 수 몇 명인지 팔로워 몇 명인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좋아요 좋아요 누르기 좋은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를 누른다는 사용자의 관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점점 더 극단적으로 한쪽 주장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듣기 좋은 말. 네. 사용자 관여도가 높아진다는 게 다른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좀 더 많이 듣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만든 건데요. 사실 페이스북이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혐오 발언이나 극단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 걸러내라 걸러내라 해서 그러면 우리 바이덴이 당선되고 난 뒤로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영상을 추천해 주는지. 추천해 주는 것을 소비되는 확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러니까 사람이 클릭클릭하는 것보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추천해 주는 영상을 보는 확률이 그런 컨텐츠가 70% 유통된다는 건데.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혐오 발언이나 극단적인 발언들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바이덴이 당선되고 난 뒤에 한 번 바꾸기도 합니다. 좀 그렇지 않아지는 방향으로.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죠.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은 클릭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는 아니면 기타 다른 종류의 소셜미디어에 머무르는 시간이 알고리즘을 바꿨더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광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빅테크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더 많이 머물게 해서 광고를 더 많이 보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유튜브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되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주장에 귀를 더 기울이고 내 집단만 이야기하고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공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공기방울 속에서. 저쪽과는 교류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교류와 협의와 공론장에서의 대화를 통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점점 더 극단화되고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지금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소셜미디어, 빅테크 같은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이게 사실 기업에만 맡겨두면 그게 자정작용이 제대로 돌아갈지는 좀 의문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좀 규제할 필요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왔던 거고 그런데 거기에 투자자들 역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지적도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적극적인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친환경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적인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뭔가 독재국가에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석학에 어떤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모든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대로 가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해서는 안 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종류의 감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간의 권리를 위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대응은 빅테크 회사들, 혹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의 어떤 협의,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들과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동시에 세금도 좀 더 다르게 걷어서 좀 더 분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종류의 다양한 이야기, 그러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의 규제, 세금을 통한 분배, 또 투자자들의 역할, 다양한 걸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쿵 한방 정리해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권력과 진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보의 수혜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는 우리 앞에 세대들이 그 진보가 폭넓은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기술의 진보가 폭넓은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거다 우리도 그 일을 같이 다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의 향상은 큰 틀에서 인간의 진보를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자동적이지는 않았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을 때 인간은 항상 답을 찾아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술 진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을 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지 혹은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기술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특정한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혁신가가 우리 모두를 책임질 거야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 그러니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책이라는 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좋은 의심을 하는 것 이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정통한 사람이 가장 경제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을 집어서 이것 봐라 지금 우리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는 점 그 지점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좋은 질문 좋은 의심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대론 아세모글루 그리고 사이먼 존슨이 함께 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오늘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 했고요 성공의 강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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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